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일본어 공부했던 거, 독학했던 거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어 학습에서는 제가 원래 한글로 주절주절 떠들면서 하는데 중간부터 오늘은 일본어로 주절주절 떠들면서 했어요.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틀렸고 실제로 제가 틀린 거는 제가 감지할 수 없다고 해도 제가 하지 못한 말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조라는 소리를 내요. 이런 말 일본어로 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건 없는데 여기에 제가 가끔 가끔 해야 될 말들이 존재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말도 있었고 내가 못한 말들, 내가 못했던 말들을 정리해보자. 라는 걸 두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씩 할 건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라는 말도 이 단어의 일본어 소리와 한국어 소리는 상당히 비슷해요. 이런 말도 하고 싶었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가 있었을까? 일단 이 세 개 정도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갖다 GPT한테 요청을 할 건데 그게 어떤 의문은 있을까요? 어느ока?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의문은 할까요? 어떻게 하는 의문은 할까요? 어떤 의문은 할까요? 하는 의문은 할까요? 어떻게 하는 의문은 할까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의문은 할까요? truth Uy 믈믈 사람은 결제에 이게 지금 소리나는 것만 들어보면 아 뭐뭐가 이이데스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제가 이걸 못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야하리에요? 야하리 와라시 노 칸가에가 타라시카타 대스 타라시카타 대스 라고 하는데 이거 타라시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저거 외우면서 계속해서 제 걸로 만들어갈 거예요 다음 거는 この単語の日本語の発音と韓国語の発音はかなり似ています 발음이라는 하츠온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래서 하츠온도 뭐 뭐고 한국의 하츠온은かなり 상당히 이게 뭐지? 되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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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죠? かなり 부터만 한번 들어볼게요 かなり似ています 似て이 아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 아니 젠젠似て이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었던 건데 似て 이걸 쓰네요 알겠습니다 이 세 개를 저는 편성을 해서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비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360일을 공부를 하는데 이따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해야 되고 그 비참함을 피하면 안 돼요 온몸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30분 써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돈 안 내고 그냥 독학으로 근데 일본어 학과 가서 4년을 공부했는데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일 걸로 아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문학과 간다고 영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비참함을 느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비참함을 느낄 수가 없게끔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좀 집중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것부터 나는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야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한글을 보고 일본어를 대답을 할 건가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일본어부터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한글을 먼저 맞추는 걸로 하도록 하죠 상당히 길죠 근데 너무 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따가 소리를 녹음을 할 건데 한국어는 제가 녹음을 하고 두 개가 양면으로 되면 되니까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일본어 소리와 한국어 소리는 상당히 비슷해요 이 단어의 일본어 소리와 그 다음 거는 여기가 되겠죠 어디야 이거 먼저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지금 뭐하니 진짜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해서 색깔만 이렇게 해주고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넣을 건데 어쨌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거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거죠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얘네들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세 개만 일단 챙기자고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세 개만 챙겨도 내가 볼 때는 내일 내가 그런 비참함까지는 안 당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이만큼에 대해서 이거 있잖아 얘가 잘못됐지 않았나 지금 어 다 맞네요 그러면은 얘네 세 개 있잖아요 이거 세 개 왜 네 개야 하나 아 양면이니까 아 양면이니까 그렇구나 얘만 틀렸네요 얘만 순서를 바꿔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이것들 전부 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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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죠 이거 세 개에 대해서 소리를 입력시키도록 할 거예요 프론트 카드에다가 일본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조금 걸려요 하나당 30초씩 걸릴 텐데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한 거 올리고 뭐 해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일 내가 일본어 학습에서 쓸 수도 있는 단어를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